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일면에서는 미랄복지재단이 서울 금천구에 굿윌스토어 미랄금천점을 개점했다는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중고 물품이나 재고 이월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인데요. 매장에는 공개채용으로 고용된 장애인 직원 10명이 근무하며 시민이나 기업에서 기증한 물품을 분류 진열하거나 손님들을 응대하는 업무 등을 맡습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11년 서울 송파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5개 지점에서 36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면에서는 장벽 없는 영화축제 제13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번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는 23편의 베리어프리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는데요. 개막식과 함께 상영되는 개막작에는 유현목 감독 작품인 수학여행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감독들과의 토크와 관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영화제는 모두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 5일 전부터 무료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5면에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과 함께 맞선 토크를 개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맞선 토크에서 김 지사는 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도 돌봄이라고 정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정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맞선 토크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겪는 일선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보람된 점 등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아티스트의 아름다운 선율로 통합의 의미를 전하는 연말 음악회인 2023 스페셜 나이트가 오는 11월 9일 오후 7시 반 서울 강남구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체 주관하는 음악회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총장이 16명의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피아노 공연을 펼칩니다. 아울러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준비한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